나 속도가 너무 느려 한국인이 싫어하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아니 한국인이 싫어하는 속도로 가고 있잖아 아빠는 한국인이 뭐하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안녕 집에서 본 거랑 다른데? 수기리가 안 나온다 모자 때문에 모자 모자 벗어야 돼 모자 때문에 얼굴 인식이 안 되니까 브레이크 엑셀 바짝 빼보세요 아 이걸 오빠 쪽에 달았구나 그 다음에 움직이니까 카메라가 잘했네 아 나 뭐 해야 되지 지금? 여기 신기수록 운전이지 아니 지금 뭐 해야 되냐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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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집했다 조심해 왜 그래 아 진짜 운전해 아 무서워 무서워 아빠가 있는데 아빠 있잖아 브레이크 발언지로 가세요 네 버릇자 여긴 2차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차로 보세요 정면에 지금 몇 차로에요 우리가 지금? 3차로 잘하시지 말고 머리는 안되네? 머리 안되지 저 정도 저 정도 우리 애기 웃고 있는거 봐 잘 보인다 아 귀여워 편집에서는 안나와 아 그래? 그럼 자기 얼굴만 동그랗게 하잖아 진짜 귀여워 얼굴 손 밟지 말고 크게 벗어 아 무서워 무서워 아빠가 캔들 잡을건데 위험하면 아들 여기다 한번 우습 좀 타야 돼? 아 못해 아빠보다 차고 있잖아 아니거든요 아빠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갔는데 브레이크 발언져요 신호받게들 했어요 안받기면 일단 가도 될거 같은데? 바뀌다면서다 아빠 아빠 예측이 가능하죠 좀 세게 벌봤으면 지나쳤는데 그치? 앞에 차들이 느린데 뭘 네? 근데 이 안전베트가 진짜 생명의 의미이긴 하다 왠줄 알아요? 왜요? 엄마가 확 벌볐을때 나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카메라 보죠? 여기 얼굴 안 벌르치고 바로 멈췄어요 이렇게 사거리잖아요 다음에 우리 신호에요 이런것도 신호를 예측하고 내가 엄마 볼 뭐 인상쓰고 있어? 운전에 집중하세요 이거 보지 말고 카메라 아니 핫정널 여기 보고 핫정널 아 그거 위험이에요 옆에 뭐가 올 옆에 좌우에서 뭐가 올 줄 알고 어? 당연히 운전하기는 안보지 아빠 이동 못돌라 하겠다 빨리 빨리 제대로 낚였음 그래도 엄마 괜찮게 운전하지? 아니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거야 초보치구만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래 아빠 하지마라 엄마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엄마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지 아니요 아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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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더 예쁘다고 저거 너무 귀신 같잖아 아니야 엄마 엄마 한 번 화난 표정 지어봐요 그냥 이름 하나 지어주자 이름 미술아 보라잖아 아 그래 얘는 이름이 앞으로 보라야 그러면 엄마 오 좋아 엄마 그러면 슬픈 표정 지어봐요 웃고 있는데 얘는 항상 웃어 웃는 표정 나오네 왜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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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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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나왔어 볼이 나왔어요 어? 이거 아빠가 만든거에요? 응 아빠가 만든거 왜? 어떻게 만들었지? 그 있잖아요 AR 이모지 엄마 찍어서 만든거죠? 네 엄마 찍으면 얼굴이 드니까 오 오 보건역 보권력이 편해? 핸들이 왜 이래? 불안하게? 핸들 부드럽게 써주세요 갑자기 1차로로 오게 되었어요 터널이 약간 좀 무섭더라구요 왜? 아들? 터널이 무섭다고요 왜? 무서운 이유가 있을까요? 무서운 이유가 없어요 그 동심 파괴봐서? 핸들 왜 이렇게 움직여? 차가 퍽퍽 하잖아요 부드럽게 움직여야지 한 번에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여서 힘 빼고 몸에 여기서 느꼈지? 어 그래도 그렇게 쓰면 안돼 타이어 풍마무도 오고 좋지 않아 거기 주차할 데가 많아? 주차할 데가 많아 전혀 안 닮았어 얘가 좀 더 이쁘긴 하지 민설이는 엄마가 더 이쁘고 아니 아니 아빠 엄마 엄마 아빠 근데 아빠가 직접 만든 거예요 엄마를 찍어서 엄마를 찍어가지고 나온 거에 있어서 얼굴이 까맣게 나왔거든? 흑인으로 설정되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색깔 바꾸고 조금씩 조금씩 머리 스타일 바꾸고 했어 엄마가 원래 똥머리로 나를 찍어서 흑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게 설정되어 설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게 나온 거 맞아? 그래서 똥머리가 돼 있길래 똥머리도 바꾸고 엄마 원래 가끔 화면머리로 바꾸고 했어 민설이가 전에 말했던 길이 이 길 아니야? 자 맞아요 우측 깜빡이 켜고 이 길 맞지? 오른쪽 보고 한 번 더 보세요 뒤차가 많이 왔으니까 브레이크 쓰면서 카메라 있으니까 눈에 좀 켜야 되네 아니야 아직 켜지 마세요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우측 깜빡이 켜고 선을 잘 보면 되지 빨간 페인트를 선을 제대로 안 보니까 차가 이렇게 있지? 차를 쳐다보아서 브레이크 써야지 브레이크 써야지 브레이크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왜 브레이크 써야지 브레이크 안 써 차 당연히 우회전하는 사람이 걷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풀면서 간다 이쪽으로 액셀 펼 보세요 버스가 서 있잖아 그걸 미리 미리 봐 미리 못 보니까 끝으로 들어가려고 우측 깜빡이 켜고 들어간다 엄마 혼자 혼자 하면 아직은 사고나 100% 가세요 가세요 철옥불이잖아 앞에 내 쪽을 왜 봐야 철옥불인데 사람만 쥔다 근데 아까 그 차 있었잖아 하얀색 차 그 차 그 옆으로 갈라고 그랬었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지 뒤에 서야지 그 차 움직이는 거 아우 미소라 안전하게 왔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안전하게 내가 보셨어 다행이다 그럴까 하세요 지금 몇 분이래? 40분 일찍 가면 연습시켜 선생님 미리 와 있어 애들 미리 와서 연습한 애들 많아 인솔아 가서 놀지 말고 연습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무조건 연습해 안다고 안 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 너 한번 때려 막았고 어머나 어디로 일로 들어가는 저거 더 가있어 저거 화살 꼈잖아 여기는 저거잖아 자기의 집처럼 진짜 오랜만에 왔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나 빨리 다시 키도 물었죠 하고 싶은데도 주차 한번 해 보세요 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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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부터 켜야돼 켜진거 맞는데 왜 꺼버려가지 아 그래? K&... 아무 데도 돼! 4만원! 지금 엘려있어! 너무 좋죠 엄마 그 현대 그... SV 딱 두자이 옆에 하고 엄마는 주차 못하잖아 내가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런거야? 목표물을 정확히 안보니까 이런일이 벌어지는데 주차파도 옆에 들어가려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돼? 지금 그럼 이거를... 후방카메라 봐봐 이 차 옆에 들어갈거잖아 그럼 들어간거지 여기로 들어가야되는거잖아 근데 지금 일로가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돼? 다시 일로가야지 왼쪽 다 돌리고 살짝 빼고 앞으로 좀 더 빼고 좀 더 다시 후진 넣고 연습 안해서 그래 오랫덜리고 다 돌려 어우 왜이렇게 오우 그러니까 이런게 훈련이 안되어있는거야 아까 오르막 엑셀 살짝 주세요 훈련이 지금 전혀 안되어있어 저기도 보고 눈이 왔다갔다 해야돼 민설이가 주차를 더 잘하는거 같은데 민설이 잘하지 동그란거 그걸 먹어 동그란카메라 봐봐 왼쪽 왼쪽 아빠 잠깐만 부수실거 같아 왜 아빠 보조 브레이크 있어 걱정이지만 아까도 보조 브레이크 아빠가 사봐줬잖아 내가 짱먹는데 엄마가 한주차 해 뭐 아빠가 다 알려주는데 그 다음에 빨리 빨리 빙수련이 항상 기어붙을게 끄지마 신호 끄지 말고 민설이가 되가지고 아빠 자기 한대 있어 엄마 얼굴 나와 이러면 얼굴 나온다니까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이 소리한테 옮겨갔어 아하하하하 아들 아들 갔다와 연습 잘할거야 돌지말고 아들 야 가방 수고랑 가방 수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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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랑